지난해 12월에는 기온의 변화폭이 가장 컸고 강수령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상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일평균 기온의 변동폭이 5.9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. 포근한 날이 이어지다 북극 한파가 몰려오는 등 기온 널뛰기 현상이 심했다는 것입니다.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2.8mm로 평년보다 3배 이상 많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.